안녕하세요. 찻쌈티비 란입니다. 오랜만에 격투기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명현만 황인수 선수의 시합 이후에 불거진 석고 핸드랩 관련 내용이고요. 팩트 채널인 만큼 오늘도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황인수 선수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문화 격투기 단체에서 핸드랩 시 반창고 유용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각 지역별 주체육위원회에서 격투스포츠에 관한 분명한 핸드랩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에 핸드랩, 너클, 화이트테잎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다양한 주체육위원회의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모든 주에서는 격투기 시합 시 너클 파티에 그 어떤 반창고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UFC, WBC 같은 단체 선수들의 핸드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손가락 사이로만 반창고가 통과해서 붕뜬 거지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국에서 이건 강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대회사에서 허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 최고의 킥복싱 단체인 글로리에 룰입니다. 일단 글로리의 경우 너클 파트 반창고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두께는 1mm 이하로만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최대 3번까지 바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UFC와 글로리 모두에서 황인수 선수 방식의 핸드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황인수 선수의 핸드랩은 잘못된 것일까요? 자 다음 영상은 무에타인 낙모아이들의 핸드랩 방법입니다. 너클 파트 테이핑은 물론 반창고를 딱딱하게 말아서 너클에 올린 후 그 위를 테이프로 덮기까지 합니다. 자 이 낙모아이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처럼 단체나 기관에서 정한 정확한 핸드랩 규정이 없는 경우에서는 자유로운 핸드랩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번 명연만 황인수 선수의 시합의 경우 단체나 기관에서 정한 정확한 핸드랩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현재 정권 테이핑이 허용되는 국가와 단체가 있으며 저도 각오 시합을 했을 때 정권 테이핑을 했었고 현재 국내 MMA 선수 대부분은 정권 테이핑을 하고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문체부에서 국내 격투기 시합 시 밴디지 규정을 만들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한 명연만 선수의 케어를 빌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 차싸움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